GPP 샤넬 자련 팬 여러분들께 경례 합축서 바로 신고합니다 영장 최성모 영장 한의원은 2021년 12월 1일으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. 팬 여러분들께 경례 충성! 바로!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다는 아니어도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걸 좀 많이 바꾸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제 스스로한테 더 열심히 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군대 가면서 그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휘현이 형이랑 같이 열심히 했고요. 앞으로도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꼭 팀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기억이 나는 거는 뭔가 저희를 놀리는 약간 잘 싸고 있니? 하이루! 방가방가! 오랜만 친구! 앞으로 이제 준영이나 훈이나 홍석이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도 그때 훈련소 가면 꼭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써주겠습니다. 다 고맙지만 그래도 베스트 워스트가 있는데 워스트 쪽에서 준영이가 다 고맙지만 좋은 것 같아요. 다 고맙지만 그래도 남자끼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다 고맙지만 다 고맙지만 다 고맙지만 그는 그런 걸 잘 안 나요. 다 고맙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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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제가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는 애들이 뭘 하고 있겠다를 알아서 상당히 많이 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수지 중 수지 중 수지 중 수빈 전 균형은 아 저도 형이 약해서 안 해. ㅋㅋ 학생물은 그럼 저도 원상한 거는 재밌게 하려고 한 장난이구. 방송 계속 할 것 같지. 다 끝나 이제. 의사의 미필 이 å는 저희는 미필 하겠습니다. 미필? 우리 군필 군필 위필 저 메뉴 추천 땡 군필 저 메뉴 추가? 땡 위필 저녁 메뉴 추천 정답 정답 어쩔티비 말 그대로인가? 어쩔티비? 어쩔 어쩔 위필 어쩔 수 없이 티비를 틀었다? 땡 어쩔 안물 티비야죠 티비인데 저게 군필 BTS 쩔어? 땡 어쩔안물? 땡 어쩔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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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한테 말그러는데 어쩌라고 티비라 봐 아 어쩌라고 티비 봐 아 아 봐봐 박준영 봐봐 박준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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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원? 네 군필 아이씨 땡 어 난 적어보면 그것을 아냐 집에서 마누라도 바가지 바꿔 아저씨 다 뜯어봐 이거 당연한 그거잖아 미필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? 군필 당근 모찌 치킨 아니야? 미필 당연히 모조컴 치킨 미필 미필 당연히 모든 치킨은 맛있다 오 당연히 당연히 모든 치킨은 골타 아 골타 아 골타 맛있다나 뭐 미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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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쉽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제가 미필 먼저 줘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주택 뭐야? 벌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벌칙을 같이 한다고요?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열 수 준다고? 정화에 대해서 나도 왜 하냐 이거 이거 난 안 좋아 응? 다같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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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모타는다 너 날 싫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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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은 여기까지 처음 어 충독 반대로 하아 에이 너 부끄러워 너 부끄러워 너 부끄러워 아잇 아잇 오케이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팀이 또 잘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봐주세요 군대에 있으면서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그리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경례 축소 바로 여쭈음 샷 쾌가리마가 가시죠 저요? 저 모르겠어요 가긴 가야죠 내년에 27, 28 나이 먹거나 고생 군대에 좋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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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